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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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의과대학을 댕길 때 예수쟁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야! 하나님 봤어? 보진 않았지? 그래요 보지도 않았으면 왜 있다고 그래? 그러면 말을 못해 그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있는 것은 다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에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뭐가 문제에요? 아주 문제점이 심각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가면서 점점 깨닫고 보니까 참 그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제 질문을 던지는 상대방 우리 동기생 예수쟁이 동기생은 또 대답을 못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말이라고 했을까?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안 보이면 없다.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왜 바보 같은 소리인지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저한테 이제 박사님 박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으면서도 왜 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럼 제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마음 마음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거라면 당신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네.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거라고 없다. 이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 마음 이런 것 아니라도 핸드폰 신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는 말은 이거는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게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에 관해서만 뭐예요? 안 보이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참 비합리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의 교통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는 아주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말은 다 앞뒤가 맞는 소리인 줄로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고 보면 와, 이게 뒤죽박죽 얘기하면서도 그게 뒤죽박죽 돼 있는지도 몰라. 앞뒤가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패단이 가장 심할 경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은혜는 그 자체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구원은 은혜로 십자가에서 주셨다. 그렇게 써놨죠. 그렇죠?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까 구원이란 것은 천국시민권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발행을 해 주셨다.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믿기는 힘들어. 믿기는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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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무조건적이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어도 하여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런 짓 안하니까 이런 짓 하면 바보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이 말이야. 앞으로 받을 예정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으로 갈 예정이지만 그 자격은 이미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미국 갈 때는 그게 1969년 70년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들은 미국 의사시험에 붙었다 하면 붙었다. 그리고 내가 미국 의사가 붙었다. 그러니까 영조건 달라. 그러면 그대로 줬어요. 네가 미국 의사시험에 붙었구나. 오케이. 물론이지. 우리 너같은 사람 필요해. 그때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했어. 그래서 뭐 째까닥 영조권 나오는 거예요. 영조권 나오면 이제 영조권자의 배우자는 또 째까닥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 따라서 미국 가려고 여자들이 줄을 쫙 썼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보고 신통찬으로 다음 다음 그 다음 참 그때 신났어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어요. 그때는 뭐 특히 부잣집 딸들이 미국 가는 의사를 찾았으니까 그때는 미국이 최고였으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의 길바닥에 비가 오면 맨날 질퍽질퍽하고 연탄죄가 쌓여 있고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가야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므로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니? 그래서 이제 수속을 다 해가지고 인민 수속을 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류봉투를 들고 서류봉투를 들고 가면 그때는 비행기가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서울에서 바로 LA나 뉴욕이나 이런 것 절대로 갈 수 없었어요. 왜? 연료가 연료탱크가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호노루루를 들려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기름 넣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요. 그래서 이제 호노루루로 도착한거에요. 그러면 서류 들고 공항에 이민국 사무소가 있어요. 그걸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보니까 서류를 이렇게 갖다 주니까 영주권 증명서 영주권 증명서 옛날에는 초록색이었어요. 그린 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나는 이제 이민 가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민 영주권은 발급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이미 천국 영주권은 뭐에요? 발급되어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시민권 시민권 준다고 아시겠지요? 그런데 박수를 하나도 안 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너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이렇게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악령들은 이것을 못 믿게 한다고 자꾸 뭐라 그래? 너 구원받을 자격을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봉사 헌신 안 하면 그거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고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했다가도 갑자기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듣는 교인들도 무조건적으로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쌓다가 또 어깨에다가 짐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아멘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앞뒤가 안 맞고 듣는 사람도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악령이 소곤소곤합니다. 무엇을 소곤 그릴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지금부터 아무 땅에 살아도 상관없겠네? 시민권 나와 있다며?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긴데 시민권 이미 발급해 놨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지금부터 술 먹고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하고 시민권 나와 있다며?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누가? 악령이죠? 악령이 소곤소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령 쪽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네 정말 내 마음대로 착하건 안착하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이 발급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악령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거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요? 악령의 음성을 들을 때요. 우리들의 거짓나 성령은 뭐라 그럴까요? 성령은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 한중씨가 앞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싶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봉사를 해야만 구원 받는다는데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이제 전도하고 싶다. 이제는 뭐예요? 봉사하고 싶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아.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뭐예요? 필요가 있다. 왜? 한중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변화가 있고 그렇구나. 구원이란 건 그래야지. 그러니? 와! 이렇게 되면 본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처럼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 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달라진다는 확신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시민권 발급되어 있다며? 그럼 아무 다른 사람도 되는 얘기 아니야? 하고 지금 한중씨처럼 이야! 그렇구나! 야! 야! 봉사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제 그 차이가 뭐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그렇죠. 그것이 성령과 악령의 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용의 음성을 선택하느냐? 악령의 음성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는 전국 가게 돼있다고 놀자!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다. 이것은 악령이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야!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 소식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악령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도하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왜?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해 봐야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교회에 나갈게. 그러면서 계속 아무렇게나 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삶이 달라지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건강도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아까 사단, 마귀라고 했는데 성경책에는 사단이라는 단어도 있고 악령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귀라는 단어도 있고 다 같은 뜻이에요. 사단이 그러면 영어로는 세이탄 이것은 은퇴 시킵시다. 그래서 한국말로 사단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반대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반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자 부드럽게 하면 반대자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거는 버리세요. 뭘 반대했을까? 한국식 성경 단어로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다. 무슨 반기를 들었을까?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견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반대하면 어떻게 반대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조건적 사랑은 옳은 것 같지 않다. 조건적으로 인간들을 통치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여기는 누가 지배하는 것이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만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지구라는 곳에 사단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서 논쟁이 붙었다가 생각이 달라지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분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저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땅을, 지구를 장조할 곳으로 그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두목을 사단이라고 하고 사단은 본래 천사였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천사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천사들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존재를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령들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돈 많은 엄마야. 딸이 셋이야. 엄마가 아주 비싼 반지를 갖고 있는데 딸 셋이 다 그 엄마 반지를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반지를 가지고 딸들 어떻게 해? 요리조리 제일 잘해주는 딸한테 이 반지를 준다. 그거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딸 셋이 서로 이제 뭐 하겠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잘해주면 엄마가 칭찬하면 나머지 두 딸은 칭찬받는 딸 시기 질투할까? 안 할까? 이게 바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만 편하려고. 세상에 엄마가 딸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냐?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게 참 미친 짓인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하자는 거죠. 그래야 진짜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딸들은 과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반지를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엄마가 반지를 어떻게 꽁꽁 숨겨놨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 버렸어. 그 반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 반지를 발견할 수 있게 없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해요? 그 반지가 어디 있는 줄은 누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지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알아요? 악령들이 압니다. 악령들이 압니다. 악령들이 이 세 딸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첨대행이 찾아가요? 첨대행이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이 입신하면, 잡신이 들어오면 그 잡신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반지는 하나밖에 없어. 세 개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악령은 거짓말하고, 어떤 악령은? 반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구슬 좀 더 비싼 구슬을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악령들에게 놀아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 찾을 수 있어요. 요즘 경찰에서도 무속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산에서 어떤 해골이 발견되어 사람의 뼈만 남았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속인들이 영을 부르죠. 잡신을 부르면 그 잡신들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았던 곳 이런 광경을 무속인들의 눈앞에 펼쳐 줘요. 그래서 아! 저기에 주유소가 있고 저기에 저쪽에 이마트가 있고 그 정보를 경찰에 줘요. 그러면 무손 주유소 주유소 종류가 많잖아요. 무손 주유소하고 길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전국이 쫙 수병 아!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이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쫙 조사해서 들어가면 나온다니까요. 왜 행방불명이 되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악령이 뭐요? 무속인 앞에 그 사람이 칼에 찔려 뭐요? 죽는 장면을 보여줘요. 누군가가 칼로 찔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산에 갔다가 묻어서 다 썩어서 15년 후에 백골만 나온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살았을 때 인적 관계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쫙 수사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야. 아시겠죠? 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도심으로 살아야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여러분 절대로 무당이라고 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그쪽 세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갔다. 스페인, 이태리 이런데도 무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영한 무당은 나 당신 못 받겠다고 그래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금방 알아봐요. 안 보이는 영을 본다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더라도 무당들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줄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배운 게 다 이 성경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의 투쟁,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피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싸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악령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 깨닫고 보면 내가 암이라는 것이 나의 적이 아니라 결국은 암 배후에 있는 악령이 나의 적이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당신 사탄마귀 같은 소리 한다. 그러지만 그 소리 하는 사람도 사탄마귀 같은 소리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서로 서로 조건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틀렸어. 그걸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권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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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다? 빼어날 수 한자는? 얼굴 한자에 얼굴 아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이름에 합당하신 수원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되면 참 기쁘죠? 그렇죠? 눈물도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또다시 우울증에 걸리지 말자 지금 내가 또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유함으로 이런 조건적 생각에 영들로부터 악령들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확 켜지시고 놀라운 하늘에 생명의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